자 여기 이제 오시계시장에 오늘 오픈을 했습니다. 5일장을 한우사골! 한우 이렇게 사러 오세요. 한우사골 생생정고통이라고 인생의 고통을 느끼는 예예예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VJ특공대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! 이거 들어봤죠? 응. 이런 게 진짜 맛있어. 요 요 요 요 요 요 요 한스탁이 얼마예요? 이렇게 2천원이야. 와 진짜 싸다. 이 맛있나요? 이 맛있나요? 네 요거는 부드러운 거예요. 요건 꼬들꼬들한 거. 자 여기 국가방 맛있어요. 2천원! 요. 요즘 이거 3개에 천원하거든요? 예. 장하사팥? 예에에? 앗 뜨거 뜨거! 앗 뜨거 깜짝이야. 죄송합니다. 천사히 모여야 돼. 죄송합니다. 아우 뜨거워라. 여기 아저씨가. 지금 만든 아저씨에. 일본에서 너무 오래되서. 와 맞네 잠깐만. 와 직접 만든 풍기 물라. 아니 풍기 뭐고? 풍기 1년 인견 50년 정도 죄송한데 포엑스라지 있나요? 어? 포엑스라지 포엑스라지 제가 입을만한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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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아닌데 날씬한 사람이 입으니까 딱 좋다 그렇지 내 입으면 춤은 또 좋잖아 어우 갑자기 댄스를 아 댄스 댄스 이 옷 입으면 춤도 절로 나오네요 그럼 나와야지 우와 좋다 좋다 네 모델핏이래요 모델핏 근데 죄송한데 어머님도 미니언스요 아 저도 예 여기 오빠 선녀 같아 선녀 선녀 아 나도 또 선녀 같다고 선나무꾼 같으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들 오시기 시작으로 자 여기가 이제 입구 쪽이다 와 선들 박자질끈하다 아이고 다 팔았다 다 팔았다 다 팔았다 송글라카요 만원치 어 이거 지금 없어 지금 안 사면 없어서 역시 소스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소스요 그 와사비 소스하고 3장 한 개씩 더 넣을게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어 그거 왜 버리세요 그거 요거는 색깔이 그래가지고 안 써요 그 저 저 저 그 그 부위 좋아하는데 제가 버려드려도 될까요? 저희가 더 좋은 걸 그냥 드리고 원래 저 부위가 맛있 어이구 아유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저 부위가 원래 맛있어 좋아 맛있다 맛있다 온천장 할메집 몇이네 네 온천장 할메집 온천장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새벽부터 네 온천장 할머니 30년 전통이래 네 81이에요 우와 88살 43년생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우와 대박 아 아니요 괜찮아요 예 어머니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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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어 안 될까?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어 거절한 거예요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계속 주려고 하시네 어떡하냐 아 아이고 여기서 식사를 해야겠다 맞지 아니요 어머니 장사 너무 잘하시네 아 새벽부터 이렇게 삶으시는 건가요? 난 3시 안 돼가 여워요 방하고 저 나이가 80만한데 어머니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? 돼지국밥 선지국밥 저거보다 나 자신 있어요 자신 없는 게 없어요 이거 맨 위에 우와 이거 뭐야 진수 보리밥이에요? 응 요 보리밥 이거 돼지국밥 보리밥에 돼지국밥 응 반찬이 고사리에 김치에 어묵에 버섯에 멸치 새우젓 이건 뭐예요? 청국장이에요? 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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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된장 아 습가가무라고 이걸 좀 넣어가지고 비빔밥 비빌때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더 잘 비벼지는 거 아시죠? 여러분들 고기가 여기 야들야들한 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살코기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좀 퍽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야들야들한 거 껍데기 지방하고 섞인 거 음 음 자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십쇼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도전 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 구독자분들 다 데리고 오고 싶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와 된장도 진짜 맛있네 된장 올리고 양파 올리고 생채 딱 올리가 무생채 한 두개 딱 이래가지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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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확실히 소울에 삶은 맛이 난다 양이 많거든 양이 많네 옛날에는 우리가 못살았잖아 그때 밥 남기면 역적이었지 역적 솔직히 저 어릴 때 물까지 말아먹었어요 어머니 계좌번호 좀 주시겠어요? 예? 그냥 가도 될 것 같다 어머니 계좌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냥 먹고 가라 안돼요 안돼요 이거 얼마고 6,000원에 돼지국밥 8,000원 14,000원 그냥 가라 아니면 여기다 현금 뽑아올게요 그냥 가라 했다 예? 그냥 가라 했다 아 아 가라고요? 아니 형도 뽑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? 하 와 이거 턴 가만 있어봐 제가 가만 있어봐 어? 족발치 사장님 철수했어요? 21,000원으로 보냈습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해결했어 해결했어 머리가 좋아야 돼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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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와 이러시마 빨리 받아주세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아 아이카 잘 먹었습니다 사이다까지 계산했어요 사이다 fucking 아이카 vai 뱅 위 그러다 예 esc